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역대하 14장, 15장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1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역대 상하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네, 하나님께서 역대 상하를 통해서 어디에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 하셨는지 또 무엇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역대 상하에 거의 절반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 상하는 다윗과 솔로몬 그 임무를 강조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대 상에 보시면 다윗 왕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맨 처음 한 일이 무엇인지 또 역대 하에 솔로몬 왕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있는지 그리고 평생에 힘쓴 주요한 일들이 어떤 내용이 기억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을 보시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법괴, 법괴가 어디 있는가 그 법괴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모시고 와서도 그 법괴를 안치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소원을 품었습니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사람은 네가 아니라 내 아들이다 이 말씀을 하셔도 솔로몬 다윗 왕은 금과 은위며 또 동과 철이며 목재와 석재를 준비하는 모습 또 그 사역을 성전 건축을 이룰 사람들 그 인력을 다 발굴하고 조직까지 해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성전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의 시스템을 운영할 24개 반까지도 다 조직을 해놓습니다 또한 인구조사라는 그러한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성전의 위치를 정확히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신이 성전의 설계도를 그려 보여주셨습니다 그 성전의 위치와 그 설계도까지도 다 고스란히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있는 모습이 다윗 왕을 부각시켜서 그려주고 있는 내용의 그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역대상의 다윗의 기록은 성전 건축의 준비라는 측면에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어떻습니까? 그도 역시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화는 바로 성전 건축의 준비와 성전 건축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밤바다의 등대처럼 역대상화의 전체에 걸쳐서 반짝이는 가장 또렷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의 낙성식이 있던 그날 밤에 솔로몬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 곧 역대하 7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전에서 솔로몬의 성전에서 또 이곳을 향해서 하는 기도에 내 귀를 내 마음을 내 눈을 기울이겠다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플핏 보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그 성전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성전을 향해서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죄를 사해주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상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얼마나 회복시켜주고 하시는지 그들의 얼마나 그 죄를 사해주고 싶어 하시는지 그 심정이 나타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의 기록을 봐도 왕들의 기록을 봐도 이 역대하 7장 14절의 15절의 그 말씀의 그 단어들이 곳곳에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치유의 손길 어떻게 그 회복의 손길로 역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과 15장에도 겸비해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어떻게 치료해 주시는가 하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부터 보시겠습니다 14장 말씀에는 다윗과 솔로몬 이어서 루호보암 아비아에 이어서 다섯 번째로 왕이 된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즉위 초부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겸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10년간의 평안 시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평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10년의 평안이 뭐 그리 대단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왕들인 루호보암과 아비아의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북왕 남북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시 내지는 준 전시 상태로 살아야 됐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10년의 평안은 그들에게는 정말 큰 평안이었습니다 아사왕은 왕이 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반대로 갑작스럽게 왕이 됐는데 그것은 아버지 아비아가 통치 3년 만에 죽고 그 왕위를 이어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으로서 통치하기는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나이도 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아사왕이 왕이 되자마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습니다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겸비하고 하나님을 찾고 악에서 떠나고 악에서 떠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 위해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재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역대기를 통틀어서 산당을 제거했다 이런 왕들은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산당은 고조할아버지 다윗 때 아직 성전이 없었을 때에는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이 없었으니까요 그렇지만 고조할아버지 다윗이 죽고 증조할아버지 솔로몬 왕 때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로호밤 때 산당들을 건축했는데 그때의 산당은 이미 혼합주의에 빠져버린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고 우리 하나님 경배하겠다 했지만 그게 우상승배와 결합해서 혼합주의에 빠져버린 그러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산당을 아버지 아비아 때도 제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사왕이 즉위 초에 그 산당을 제거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사왕이 어떤 마음으로 왕으로서 사역을 했는지를 자열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사왕이 한 일은 자기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에게 명령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사왕은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태평시기가 어떻게 해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 이 태평시기는 우리가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평안의 시기에 견고한 성업들을 건축하고 군대를 양성하죠 그 군대를 양성한다는 것 자체가 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그 군대를 양성해서 그 군대를 의지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죠 자 그 때문인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이전에 경험을 해보지 못한 도전을 주십니다 구스 백만대군의 침입을 받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구절 말씀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백만명과 병거 삼백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하나님의 그 평안을 받은 백성들 안에서 안일로 변질되어 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흔들어 보여주십니다 구스 백만대군 앞에서는 자기들이 건축했던 성업들이나 양성했던 군대가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아사왕의 행동을 보시겠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역대야 7장 14절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치료의 공식 회복의 공식에 합한 그 모습으로 섭니다 11절 말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만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잠시 후 한 구절 말씀에서 좀 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야 15장에 나와 있는 사건은 회복사건은 회복사건인데 14장의 사건과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14장에서는 아사왕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15장에서는 선지자 오데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아사왕의 모습 그리고 공동체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 구수와의 백만 대군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귀환하고 있을 때 선지자 오데시 그 아사왕 아사왕과 돌아오는 군인들 앞에서 오데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두 가지의 약속과 한 가지의 경고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 15장 2절 말씀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더라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좀 더 기억하기 쉽도록 취임 버전으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함께하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그도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다 너희가 그를 찾으면 그가 너를 만나 주실 것이다 너희 그러나 너희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이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길을 가르쳐줍니다 15장 7절 말씀 그런적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미라 하니라 이 말씀에서 강하게 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손을 약하지 않게 하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또 어떤 상급이 있다는 것일까요? 그 말씀에 반응했던 아사왕과 공동체 이스라엘의 그 반응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은 아사왕이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선지자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잘 알겠습니다 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구체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왕은 강하게 하라는 것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는 뜻으로 받고 마음을 강하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을 악한 길에서 주님께로 되돌리는 그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는 뜻으로 알고 그것을 계속 실천하는 뜻으로 알고 우상을 척결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재단을 재건했습니다 아사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조치들을 취합니다 먼저 자기와 함께 오대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그 전쟁에 참여했던 그 군인들 그 군인들을 포함해서 유다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모인 무리와 함께 전리품 중에서 소 700마리 또 양 7000마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함께 모이게 했죠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그 선지자 오대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과 온 무리가 함께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을 합니다 15장 12절 말씀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남자나 여자나 큰 자나 작은 자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나님께 맹세까지 합니다 아사왕과 온 무리가 한 행동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첫 번째로 다 한 곳에 모였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하고 맹세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 그 해석이 15장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찾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들이 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전쟁이 없는 태평시대를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사도행전 22장 17절 30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려고 해보지만 유대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서 채찍지라고 신문에서 조사라고 명력을 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히면서 항의합니다 22장 25절 말씀 가죽질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대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책짓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이 이렇게 알려지자 바울을 결박했던 것 그리고 바울을 결박했던 그 자체 때문에 천부장조차도 두려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법은 오늘날 근대법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법은 로마의 시민권자들 로마의 시민들에 대해서는 오늘날의 죄형 법정주의와 같은 그런 원칙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야 죄를 정할 수가 있고 죄가 입증되기 전에는 형벌을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팩트체크도 안 해보고 법률에 근거해서 죄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박을 했다 또 책찍질을 하겠다 이것은 분명히 로마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로마법을 알고 있었고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로마법에 따르면 바울이 만일의 죄인이라면 그 범죄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그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이 입증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공회, 사내들인을 소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심장부에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로마 군대를 예비하셔서 천부장의 손을 통해서 바울을 건져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채찍질하려는 로마군의 손에서부터 로마법을 예비하셔서 그 채찍질을 면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15장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삶,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학적인 역대하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에게 마땅한 것은 10년의 평안이 아니고 20년의 평안도 아니고 일평생의 평안이 주어져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은 분명히 평안의 상황이 아니라 핍박의 상황이고 환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이 될 줄 모르고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니라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 일을 마치기 위해서 그 일,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시는데 그 로마에 가기 위해서 핍박의 땅, 환란의 땅, 요란의 땅,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평화의 신, 그 예수님, 샬롬의 신, 그 예수님을 모셔야만 진정한 평안이 있는 줄 압니다 로마도 전세계를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평강을 전해 주어야 그곳에 평안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바로 핍박의 땅으로, 환란의 땅으로, 요란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 평안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우리 GMI 성교사님들과 같이 고난과 위험의 땅으로 뛰어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받은 한 구절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왕이 뱅쿠스의 백만대군 앞에서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아사왕은 겸비해졌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찾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그 회복의 공식대로 그 언약대로 약속대로 개입하시고 신이 구스 사람들을 치기 시작하십니다 백만대군에게 밟히고 있었던 유아 땅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고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다는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사왕의 그 기도 아사왕의 그 모습은 분명히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의 치유의 공식 회복의 공식 그 말씀에 합한 기도였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 뜨거워지는지 하나님이 언제 개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지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개시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들이 스스로 겸비해질 때 마음이 뜨거워진다 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는 나의 백성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들이 나에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치유의 손길, 회복의 손길로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배고픈 유학생 시절의 어느 날을 기억합니다 어느 날 햄버거 집에서 가장 그 집에서 싼 햄버거를 하나 먹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흑인 소녀가 저를 다짜고짜로 저에게 이렇게 말한 거였습니다 I'm hungry 저 배고파요 저는 별 어떻게 생각도 하지 않고 그만 손으로 지갑이 가서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주었습니다 1불짜리 몇 개였습니다 1불짜리 준다고 기분 나빠할까봐 너 이거 가지고 저기 들어가면 햄버거 먹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돈을 가지고 그 햄버거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 소녀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후로 힘들 때면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배고파요 I'm hungry 그러면 눈물이 탁 터지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곤 했습니다 그 소녀가 내가 누구라고 내 배고파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나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그만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그런데 저를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그때 돈을 안 줄 수도 있었고요 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을지라도 줄 수 없는 형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배고파요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나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앞에는 아사왕 앞에 구수의 백만대군처럼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할 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에 부딪혔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치유의 공식 회복의 공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길 회복의 손길이 개입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겸비해질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치유의 손길로 회복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반드시 개입해 줄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고쳐 주시려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붙잡고 문제들 앞에서 오직 주님 앞에 겸비하여져서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같이 찬양 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는 나를 건리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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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응원해 부르시오 나의 사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응원해 부르시오 나의 영원해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좋아도 위기를 겪을 수 있고 또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위기 가운데 반드시 주를 의지하게 돼요 그 주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이 아사 왕이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위기를 겪게 되었을 때 그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백만 대군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기 가운데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의지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 잘해도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닥쳐올 때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가 바로 믿음이 발휘될 때다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 주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일천번째 기도하면서 정말 위대한 간증이 끊임없이 계속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늘 겸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부르짖을 수 있는 주를 의지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요동치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철저히 의지할 수 있는 신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위대한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이 시간 기억하시고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길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철저히 입술에는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감사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원호 병원원이 코로나 바이러스멸을 될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 깨끗한 마들지어다 어두운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마들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들지어다 모든 통증은 없어 들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마들지어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사라 들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친히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금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하게 등 충만함 없인 은정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철저히 주를 의지하므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우리 축복성애를 위해서 또 강사 목사님 건강하게 잘 오셔서 귀한 사역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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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